국어 강사 이선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이선미입니다 이선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볼 작품은요 You can sit with us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You 너는 Can't 하지 못한다 Sit 안다 With 같이 Us 우리 해석해볼까요? You can sit with us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국어 강사 이선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You can sit with us의 응원법을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미아봉이라고 같이 곁들이면 좋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돼있는 부분은 우리 미안해가 부를 부분이고요 응원을 해 주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박스로 돼있는 부분은 우리 미안해와 제가 같이 부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함성 우와 시작 매일매일 선미랑 함께해서 행복해 미아네랑 같이 앉자 이 선미 10점 여기는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편집 이렇게 조금 단기 속성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You can sit with us 응원법을 조금 짚어드려봤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함께 해볼까요? 신나게 무대를 즐겨주시면 돼요 시작 매일매일 선미랑 함께해서 행복해 미아네랑 같이 앉자 이성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공공장 공공장 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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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아아 이성민 너를 미워할 생각은 없어요 이성민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 춤추시면 돼요 자 키 모으고 키 모으고 이제 나 좀 바라봐 줄래 오케이 잘했어 자 2절 가요 여러분 목 괜찮죠? 응 이엇 화이트 예 스윗걸 자 김호호 김호호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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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워할 생각은 없어요 오케이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고 좋아해 사랑해 자 그러면 또 키 모아야 돼요 키 모아야 돼요 이젠 나 좀 바라봐 줄래 자 여기 elite 성민 정 왁 화 자 자 자 자 자 귀 모으고 이선희 좋아 좋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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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줄래 베이비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You can sit with us You can sit with us You can sit with us 응원법 오늘 가르쳐 드렸고요 아 조금 노래가 빨라요 노래가 빨라서 여러분이 박자 숙지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저도 힘들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위아네와 함께 이 응원법을 하면서 무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응원법 강의의 선미였습니다 안녕 얘들아 ches 놀라 하 신났어 그